오늘장 공략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장으로 가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슬라운지의 서일영용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략주 뭘 보고 계십니까? 관심 있게 볼 종목은 CS윈드입니다.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폭력 에너지 관련해서 윈드타워 제조업체고요. 특히 최근에 신규 투자 계획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지역과 유럽 지역에서 지금 활발하게 신규 투자 계획들이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중부 지역에서는 현지에 육상 폭력 타워 공장을 인수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말 중에 계약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계약 이후에는 7월 달부터 곧바로 매출 인식이 강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동부 지역에서는 해상 폭력 타워 공장을 건설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뉴저지라든가 국북 부분들 지역이 좀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에서는 해상 폭력 타워를 인수를 해서 기본적으로 60% 정도를 투자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미 인증을 받은 업체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실적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신규 투자했던 것들이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 쭉 이어지는 실적의 퀀텀 점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1년도 가입은 수는 신규 투자를 제외한다면 약 1조 1천억 정도 매출의 약 10% 정도 영업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조정받았던 이후에 재차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목도가로는 단기적으로 9만 5천 원까지도 조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장 관심주로 CS 윈두를 꼽아주셨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